이별은 안정적입니다.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산을 기다려볼 것이지만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만큼 울지 않길은 그대만은 눈물 없이 나는 평양에다 지켜줄 수 없죠. 지금부터는 중국 최고 지도자로는 14년 만에 북한을 공식 방문하는 시진핑 주석의 방북 소식을 자세히 여러분께 전해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시진핑 주석이 평양순환공항에 도착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은 공개되지 않았는데 이제 조선중앙텔레비전이 오후 뉴스를 시작할 시간이 됐습니다.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이 소식을 바로 전한다면 실시간으로 연결해서 여러분께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CCTV도 저희가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안정식 SBS 북한전문기자 그리고 박병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평양에는 도착했다고 뉴스가 들어왔죠? 신화통신시 CCTV 기자들이 따라갔기 때문에 우리 시간으로 11시 40분쯤에 평양 순환공항에 도착했다 이런 소식은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알려진 일정으로 추정을 해보면 순환공항에 아마도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모습은 아마 출발할 때 중국 쪽에서 찍은 사진인 것 같습니다. 평양 그림은 아직 안 들어온 것 같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아마도 영접을 나와서 평양 시내에 수십만의 평양 시민들이 도열한 가운데 환영 행사를 가지면서 숙소로 가서 식사를 하고 나서 지금 정도면 아마 북중 정상회담이 시작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추정을 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나오는 저 사진은 지금 화면이 바뀌었네요. 그 비행기 사진은 중국을 출발할 때 멀리서 찍은 사진 하나고요. 지금 나오는 이 사진은 지금 이거는 중국 신화통신이 공개한 사진인가요? 이거는 베이징의 모습인지 평양 순환공항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지금까지 출발할 때의 모습인 것 같죠? 평양 순환, 조금 전에 나온 건 평양 순환공항 같기도 하고요. 이거는, 이거는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거는 지금 나오는 거는 출발할 때의 사진이고요. 자, 그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다음 사진은 이 사진은 평양 순환공항 사진이 맞는 거죠? 도착한 모습, 그 장면이 담긴 사진이 지금 막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 군인들이 환영 행사를 위해서 대기하고 있고. 시 주석이 비행기에서 내리기 전에 도열한 모습인 것 같네요. 네, 멀찌감치 시 주석이 탄 비행기가 도착해 있고 북한 군 병사가 멀리 떨어져서 그 장면을 지켜보는 사진. 단 두 장의 사진이 지금까지 들어온 전부입니다. CCTV나 이런 거, 박병관 위원장께서는 중국 CCTV도 많이 보셨을 텐데 관행적으로, 전통적으로 시진핑 주석의 해외 방문 이런 경우에는 보통 실시간으로 매 정시마다 그 영상 이런 거 공개 안 합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는 이제 경우에 따라 다른데요. 대체로 중요한 국빈 방문으로 나갈 때는 나가는 장면부터 중계를 합니다. 나가는 장면부터. 네, 보도를 하고요. 중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을 방문한다든가 또는 유럽을 방문한다든가 이런 중요한 방문에 대해서는 때때로 CCTV를 통해서 보도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에 북한 국빈 방문은 중국 매체들도 상당히 크게 보도를 했다는 거예요. 과거와 달리 과거에는 우호 방문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번에는 국빈 방문이라고 표현하고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면 그만큼 중국 매체들이 적극적으로 보도할 가능성이 크겠네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제 14년 만에 중국 최고 지도자가 북한을 방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도 최근에 국제정세에 비춰봤을 때 북중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고 잘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측면에서 중국 대내줄 대대적으로도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을 대대적으로 보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제가 사족을 달면 방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시길 국빈 방문이다, 대대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중국 국가주석이나 최고 지도자들의 평양 방문하고 입원하고 방금 말씀하신 용어에서도 사실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북중 관계는 전통적으로 이건 당대당 특수관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굉장히 저 같은 사람이 바라볼 때 재미난 측면이 뭐냐 하면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직접 나와서 발표를 했는데 그 자리에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배석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과거에는 우호 방문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국빈 방문이라고 했어요. 이건 뭐냐 하면 중국 후진타워나 시진핑이 북중 관계를 설명할 때 우리는 정상국가 관계를 지행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중국의 의도와 다르게 북한은 당대당 특수관계라는 걸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비록 배석했지만 시진핑 주석의 방부에 발표하는 장소에 있었다든가 또는 이번에 국빈 방문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아주 디테일하지만 중국이 추구하는 북중 관계의 정상국가와의 측면을 발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도 이번에 시진핑 주석의 방문을 상당히 열심히 준비했을 것 같은데 어제인가요, 그제인가요? 북한을 들어갔다 온 분이 찍은 영상을 우리 김아영 기자가 8시 뉴스에 보도한 내용을 제가 봤는데. 대략 한 일주일 전입니다. 일주일에서 10일 전쯤에 캐나다 국적 분이 평양에 들어가서 찍은 그림을 저희한테 제보를 해 주셨는데. 그림이 준비되어 나오면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나오고 있죠. 이 장면인가요? 보시면 오른쪽 편에 아주 뾰족한 건물 이 앞쪽에 보면. 남산타워 같은 게 보여요? 그 앞에 뭔가 공사하는 거. 여기 보이는, 보이는. 저희가 이제 북중 의의탑인데요. 그게 유일하게 시진핑 주석의 방북 일정 중에 저기를 들릴 거다라는 건 공개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저게 6월 12일, 13일경일 텐데 그때 벌써 보수 공사를 하고 있다. 그거는 그리고 평양 시민들도 시 주석이 오는 거에 대비해서 지금 여기 인도죠. 인도 부분에도 지금 여러 가지 환경미화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부분들을 이제 보수 작업을 하면서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도 이번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무는 국가적으로도 북한 체제 입장에서도 정말 중요한 일정일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일정이고 또 저 그림에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건 이번에 시 주석의 방북이 상당히 급작스럽게 결정됐을 것이다 이렇게 많이 보고는 있는데 어쨌든 북한 입장에서 북중 간에는 물 밑에서 시 주석이 어느 정도 가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 얘기가 됐고 거기에 따라서 사전 준비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북한도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고 그러면 지난번에 박변광 의원님과도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그러면 이 시점에 시진핑 주석은 이제 다음 주면 일본 오사카에서 여전히 G20 정상회의에 참석을 해야 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만나야 하고 이런 상황에서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북한을 왜 방문할까. 사실은 그냥 방문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그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이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서울의 시각하고 베이징의 시각 그리고 평양의 시각으로 나눠서 봐야지 좀 객관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먼저 서울의 시각에서는. 서울의 시각은 뭐 비핵화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비핵화에 좀 긍정적인 역할을 가져오기를 기대하는 기대 심리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양의 시각, 베이징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물론 그 비핵화에서의 북미 관계 교착 상태를 타개함으로써 미중 관계 완화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의도가 작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엄밀하게 보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제 북중 친선입니다. 왜냐하면 올해가 이제 북중 수교 70주년이고 하기 때문에 기존의 그 북중 관계를 잘 관리해 나감으로써 친선을 다지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북한에 대해서 가장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이다라는 것을 대내외에 과시할 수 있기 때문에 베이징의 시각은 친선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사실은 이제 비핵화를 추동하는 것이 되겠죠. 평양의 시각으로 보자면 사실은 평양도 역시 대내적으로는 북중 친선을 강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은 김정은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김정은 역시 시진핑의 방문을 통해서 트럼프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비핵화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전달하는 역할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 베이징, 평양의 시각에서 박병관 의원께서 왜 이 시점에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했는지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셨고요. 조금 전에 들어온 보도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이 평양순환공항에 도착했을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 그리고 부인 이설주 여사가 공항에서 시진핑 주석과 부인 폭리위원 여사 일행들을 맞이했다 이런 기사가 조금 전에 막 들어왔다고 합니다. 다만 아직 동영상이나 사진까지는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안정식 기자,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처음 나왔던 영상 구성을 보면 시진핑 주석이 나도 끼워줘 하면서 싹 들어갔단 말이에요. 시진핑 주석의 이번 북한 방문을 계기로 해서 지금까지 북한 비핵화 협상이 남북미 3자 구도로 진행되어 왔는데 결국은 남북미중 이렇게 사자 구도로 재편되는 건 아닌지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는 것도 같던데요. 이제 그 부분이 지금 앞서 박병광 박사님이 말씀해 준 서울의 시각으로 해석을 하는 건데 저는 아까 이제 박병광 박사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시각 중에 저는 베이징의 시각으로 보는 게 이번 방북을 이해하는 가장 적절한 방식이라고 보기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중 갈등 속에 북한 카드를 중국이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 측면으로 보는 게 가장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서울의 시각이니까 서울의 시각으로 보면 어제 시진핑 주석이 노동신문에 이례적으로 기고를 했습니다. 그렇죠. 조정 의회는 천만 금을 줘도 바꿀 수 없다. 그렇죠. 굉장히 친선을 강조를 하고 거기에 그리고 한반도 관련 협상에서 진전이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지역안정 실현을 위한 원단 계획에 함께할 용의가 있다 해서 비핵화 협상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의사를 표명을 했는데 그런데 그 맥락을 쭉 보면 북한의 올바른 입장을 지지한다 이런 표현. 또 북한의 합리적인 우려를 우리가 해결해 줘야 된다 그러면서 상당히 북한 쪽에 협상, 북한 쪽이 주장하는 협상의 입장을 지지하는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언론들이 이제 시진핑 주석이 북미 협상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할 것이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중재라는 게 정말 객관적인, 객관적인 제3자적 입장에서 중재가 아니라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이번 북미 협상의 진전을 바라기는 바라는데 무게중심은 북한 쪽에 쏠려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북미 협상 과정에서 중국이 북한 쪽을 좀 거두는 쪽으로 나갈 경우에 이 비핵화 협상이 정말 좀 실마리를 찾는 쪽으로 갈 수 있겠느냐 아니면 오히려 더 지체되는 쪽으로 가겠느냐 이 부분은 저는 확답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쓰는 기사에는 적어도 중재자라는 표현은 뺐는데 중재자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비핵화 협상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하려고 하는 방북이다 이런 정도로 보는 게 좀 객관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정식 박사의 설명이 있었는데 박병원 의원은 앞으로 북한 비핵화 협상이 남북미중 사자 구도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이번 사안은 중국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과의 무역전쟁, 관계 개선을 위한 일종의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한 일회성 방문이다 이렇게 보세요. 질문이 사실 좀 복잡하고 어려운 질문인데 일단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그냥 일회성이다 모다를 떠나서 좀 전에 안정식 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중국은 방문하는 그 자체로 사실은 미국이나 국제사회를 향해서 중국의 협조 없이는 비핵화를 추동할 수 없다는 것을 과시하는 영향력 과시의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번 방북을 바라볼 필요가 있겠고 그러나 시진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미중 관계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트럼프를 만났을 때 무언가 사실 영향력 과시의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으면 더 좋은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에서 비핵화에 관한 김정은 위원장의 어떠한 구체적인 입장을 받아내서 올 수만 있다면 사실 시진핑으로서는 훨씬 더 성공한 방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이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할지 그리고 이야기를 나눠도 그 내용을 전부 다 공개는 물론 안 할 거고 말이죠. 적어도 북미 비핵화 협상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이 내놓을 일종의 공동 발표문이라고 할까요? 이 부분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건데. 어쨌든 회담이 끝나면 양쪽 언론 보도를 통해서라도 중국에 보도가 있을 거고 북한 쪽에 보도가 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이번 회담의 결과는 어제, 어제자 노동신문에 기고한 시진핑 주석 명의의 기고문에 거의 다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발표를 낼 내용은 북중 친선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할 거고요. 그런데 친선이 어제 기고문을 보면 이번 방문을 통해서 북중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겠다까지 얘기를 했어요, 수주석이. 그리고 무슨 관광, 문화, 체육, 인민, 지방에서 여러 가지 분야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UN 안보리 제재에 저축되지 않는 선상에서는 할 수 있는 걸 다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쨌든 미국한테 북핵 문제 해결하려면 우리의 도움 없이는 안 될 거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주고 그리고 비핵화 협상 관련해서는 한반도의 안정을 지지하고 이 협상이 진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그런데 그 최선의 노력을 어떤 방향으로 다할 건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얘기는 안 할 겁니다. 다만 이제 암시는 북한 측의 합리적인 우려가 해소돼야 된다 이런 정도 얘기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1박 2일 방문은 그림으로 나오는, 즉 영상으로 나오는 북중 정상 간의 친밀한 관계,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 주의깊게 봐야 될 부분인데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어제 기고문으로 거의 나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지금 안정식 기자께서 굉장히 설명을 잘해 주셨고요. 그런데 하나 좀 사족을 달자면 시진핑 주석의 특별 기고문의 핵심 키워드는 사실 첫 번째가 친선입니다. 친선이 10차례 이상 강조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합리적, 북한의 합리적 관심사안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게 있고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정치적 해결을 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중 양국 간에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부문에서 전방위적인 협력을 강화한다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건 어제 시진핑의 기고문이고요. 오늘자 이제 노동신문에는 북한에서 시진핑 주석의 방북을 환영하는 특별 글이 있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북한에서는 정치, 군사, 외교면에서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차이인데. 어떤 차이입니까, 이게? 중국 측에서는 군사가 빠져 있죠. 그런데 북한에서 쓴 글에는 중국과 더불어서 정치, 외교, 군사까지도 포함한다라는 전방위적인 교류 속에 그러한 부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북한과 중국의 생각의 차이를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생각의 차이. 이번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을 바라보는 중국과 북한의 시각 차이가 일정 부분 존재한다. 북한은 그만큼 바라는 게, 기대하는 게 더 많다는 뜻일 수도 있겠네요. 기대하는 게 많을 수도 있고 기대하는 것이 중국이 줄 수 있는 것과 북한이 원하는 것의 차이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시진핑 주석은 이번에 북한 방문 통해서 뭘 줄 수 있을까요? 과거 역대 중국 최고 지도자들이 평양을 방문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대규모의 선물 보따리를 가져갔습니다. 예를 들면 2009년 10월에 원재하파우 총리가 방북할 때에는 식량 30만 톤, 중유 50만 톤, 석탄 80만 톤을 제공한 사례가 있고요. 후진타오, 시진핑 주석이 국가 부주석으로서 2008년에 처음 방문할 때에도 식량 30만 톤을 제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도 대규모의 선물 보따리를 가져가야만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이 있다는 사실이죠. 때문에 줄 수 있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다만 식량 같은 경우에는 인도주의적인 차원을 내세우면서 지원 가능하고요. 아마도 그래서 이번에는 무엇을 주었느냐가 크게 부각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을 바라보는 주요한 시각 중에 하나가 오늘을 기점을 해서 앞으로 열흘 동안 한반도를 둘러싼 순갑분 외교전이 펼쳐진다. 다음 주에 G20 정상회의에서는 중국과 미국 정상이 만나게 되고 또 G20 끝나고 나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서 한미정상회담이 열리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북미 대화나 남북정상회담 이런 것들로 이어질 수 있느냐 이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지금 여러 가지 외교 일정들이 지금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국면이 대화로 이어지려면 사실 키워드는 북한이죠. 이 국면에서 북한이 정말 적극적으로 대화의 길로 나서겠느냐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부분에서 우리 정부가 지금 굉장히 바라고 있는 건 트럼프 대통령 방한 전에 원포인트 남북정상회담,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서 비핵화에 물꼬를 트는 회담을 갖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말들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 방한 전에 남북정상회담이 어렵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한 이후라도 남북정상회담이 빨리 이루어져서 그걸 계기로 해서 지금의 교착 상태를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우리 정부의 바람인데 어쨌든 이번 이달 말까지 이 모든 회담 일정이 끝나고 나서 실질적인 비핵 합성의 진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교착이 조금 더 갈 것이냐 아니면 좀 대화국민으로 갈 것이냐라는 게 좀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집단체조, 상당히 질책을 해서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공연이? 제목이 뭐였죠? 인민의 나라입니다. 인민의 나라. 그런데 중국 정상이 북한을 방문하면 전통적으로 집단체조를 관람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인민의 나라 공연이 재개되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재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과거 사례를 놓고 볼 것 같으면 오늘 일정은 대충 짐작이 갑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오전에 출발을 하고요. 정오경에 평양순환공항에 도착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백화원 초대회소에 가서 휴식을 취한 다음에 오후부터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대략 6시경부터 저녁 식사를 한 다음에 어쩌면 뭐 8시 전후에서 집단체조를 관람하고 내일 이제 오전에 중조 우위탑을 방문하게 되고 이런 것은 뭐 우리가 충분히 예상 가능하고요. 박병만 위원이 이 이야기를 이미 지난 출연 때 저한테 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그대로 맞았어요. 다만 사실 제가. 아직까지는 물론 예상 수준이란 합니다만 그 일정이 거의 다 맞았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김정은이라면 사실 오늘 백화원 초대소에 시진핑 주석을 묻게 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특각을 내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구는. 특각이라고 하면요? 인민의 나라가 20일부터 재개된다 이런 얘기가 있기는 합니다. 실제로 그러면 딱 오늘이 그날이네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맞춰서 재개를 준비했을 가능성도 있기는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시진핑 주석도 오고 그러는데 내가 보니까 공연에 문제가 있다. 고쳐라. 질책을 하고. 알겠습니다. 질책을 한 이유 중의 하나는 예전 공연하고 한 50%는 내용이 똑같더라. 그래서 뭔가 새롭게 해야 되는데 일하는 당식이 못돼 먹었다고 해서 이제. 못돼 먹었다. 일본세가 잘못됐다, 북한발로 하면. 북한발로 하면 북한발로 하면 도착을 하고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는 장면, 동영상이 들어왔으면 저희가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중국 CCTV나 조선중앙 텔레비전에서 그 모습을 방송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오늘은 두 전문가의 이야기를 토대로 북중 정상회담을 전망에 받고 왜 시진핑 주석이 이 시점에 북한을 방문했는지 그런 의도 분석해 드렸습니다. 내일은 영상과 함께 여러분께 더 실시간으로 또 자세한 소식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